또 딸꾹질 나와네 아이고! 살 수 있었는데 라인 자르고 살 수 있.. 살 수 있었는데 맥크리 왼쪽방 또 딸꾹질 심하게 난다 아이 돌아버리겠구만 이거 맥크리 ddd 나이스 자식들아 어그로다 이게 바로 어그로다 어그로의 힘이다 윈선 이 어그로가 얼마나 대단한데 리퍼 저 위로 보는거 너무 웃겨 이렇게 A 위로 올리는거 너무 귀여워 리퍼 어허 죽었다 리퍼 어허 어허 소경 소경 차지된다 음 라인 개끈데 어이구야 아군 빠가던에 드라버렸다 어 이긴거 같은데 힘쓰면 이겼다 아유 아이고 자리야 살아있어요 왼쪽에 업데이트 할때마다 서버가 이상해지는것 같구만 궁극기 충전중이예요 힐킷 빼소 먹으러 오기 오른쪽 로드옥을 헛파졌어요 저거 오케이 힐킷 뺏어 먹으러 오기 힐킷 빼소 먹기 개꿀 윈서는 이맛에 하는거지 힐킷 뺏어 먹는 맛 우리는 루시오 궁 들어왔어 억울하다 이놈들아 어이구 어이구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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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아아 흠 땄다 밀은거 같은데 1 뭐야 점프 공중 점프 아 빨리 내일 모니터 왔으면 좋겠다 144 프레임의 부드러움을 느껴보고 싶다 왕의 길 에일은 솔직히 정크래치 좋다 진짜 장난치고 좋다 진짜 좋아요 왕의 길은 정크래치 진짜 좋아 왕의 길이 전체적으로 맵이 일자에다가 맵이 좁기 때문에 구석 그 골목도 많고 정크래치 진짜 좋은 맵이에요 물론 수비에서는 별로 안좀 아 공격에서는 별로 안좀 흠 흠 이 블리자드 버그뽕으로 버그뽕으로 점수를 올리는건가 흠 흠 흠 흠 딸꾹질 멈췄다 아니네 안 멈췄네 좀 줄어들었네 제가 여기 100% 걸립니다 100% 걸려요 이 덫 이 자리 덫 이 자리가 100% 걸려요 100% 이래놓으면 100% 한 명 걸립니다 장담함 이 점수 때 모르겠는데 60점대 중반까지는 먹혔던데 여기가 70점대도 먹히는지 한 번 봅시다 저 자리 솔져 같은 애가 여쪽 쪼면서 저쪽 안으로 들어가다가 덫에 걸려요 맥크리나 맞죠? 내가 장담한다니까 이 자리는 진짜 솔져 걸려서 뒤져버렸네 고릴라 고릴라 왼쪽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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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위도 아니 빼야돼 위도 떴어어면 빼야돼 빼서 막아야돼 아무도 들어오지마 어이구 2층에서 쪼네 어이구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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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맡겄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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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올 때 고릴라 자르고 두 개인적인 우는 백순더쉘에 빠벅구야 오 잘랐네 저 때 찯 우리팀 아무도 없었네 있는줄 알았는데 발렌타인님 왼쪽 아래 매크리어 매크리부터 잡아요 매크리부터 아이고 위도우가 위도우가 저기서 리프 보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막기 힘들겠는데 일단 계속하죠 팔 없으니까 위도우 하나는 커버 튈 수 있어 맵이 좁아가지고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금방 A 같은 경우는 위도우 나오면 시야가 제한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힘들긴 한데 B 넘어하고 부터는 지워져 위도우 상대하기 상대적으로는 지워져요 A보다는 팔아 있으면 극혐이야 여기는 공룩기가 준비됐어 알겠다 공룩기 그냥 윤밀하게 더 소화할 수 있자 위도우 정면 어 나이스 뭐야 뭐야 위도우 어디서 쏘는 거야 우리 위도우 죽었어 위도우 위치 보면 말씀해주세요 위도우 궁켰어요 저 궁팔 시립 위도우 정면에 있어요 위도우 정면에 있어요 상대 상대 위도우 엄청 잘하네 시즌? 8월 10몇 7인데 예 안녕하세요 상대 위도우 너무 잘한다 역시 겐트위안은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무서운데 못하는 사람이 잡으면 그만큼 구린 영웅도 없어 속창 받아라 콜라 뒤에 있어요 아이고야 앞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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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걸려라 제발 골라요 나이스 상대 위도우 잘렸어요 상대 라인 개피 컷 나이스 상대 위도우 궁만 키면 이 자리 개꿀인데 진짜 상대 위도우 궁이에요 상대 위도우 궁이에요 알겠다 자 자리 바꿔야겠다 위도우 궁 켰습니다 맥크리 컷 이 자리 이 자리 진짜 개꿀이야 개꿀 어 위도우 왼쪽 컷 와 졸라 잘 쏜다 진짜 봤어요 금방 살짝 보였는데 맞았어 바로 풀차지 와 살짝 보였는데 맞네 위도 2층 정면 저희 위도우 짤렸어요 고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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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잘라 고를라 잘라 나이스 상대 겐지 잘랐어요 상대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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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여기 왔다 상대 비트 빠졌어요 어이 죽겠다 상대 비트 빠졌어요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정면 1층에 있어요 위에 겐지 있어요 나이스 수고해요 역시 왕의 길은 정크랫이 좋아 아 황의 길 수비는 정크랫이 너무 좋아 뭐 거의 프리딜인데 이거 뭐 안 보는데 아무도 프리딜이네 같이 들어와서 뭐 민선하고 같이 갱파 사람들이 갱파 쳐주니까 뭐 민선하고 같이 갱파 사람들이 갱파 쳐주니까 에? 배치요? 저 72점인데 배치요? 뭔 뭔 소리야 이거 서버 왜이래 서버 왜이래요 잠깐만 점수 안 오른거 아니야 이거? 서버 미쳤어 흑 배치라니 서버가 이상해 아니 화면 까매 화면 까매 뭐에서 이건 또 나온다? 뭐야 경기 경기차 뭐야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지? 점수 오른건지 안 오른건지 모르겠는데 72점 몇점인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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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